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노래, 춤, 랩까지 섭렵한 만능 아이돌 실력의 트리플 스레트로 해외 매체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멕시코 최대 음악 전문 채널 텔레힛은 최근 방탄소년단 정국에 따라 붙는 다양한 닉네임과 그 의미에 대해 기사로 다뤘는데요. 텔레힛은 정국이 코와 미소가 꼭 껴안고 싶은 토끼를 닮아 토끼, 정국 이름을 추격해 애정을 담은 쿠키 등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다고 게재했습니다. 이 중 정국의 남다른 재능에 대해 황금처럼 빛나는 능력이라는 뜻을 담은 황금 막내가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닉네임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정국은 노래, 춤, 랩에서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어 트리플 스레트라고도 잘 알려져 있다고 전하며 특출난 아티스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국 연예 매체 올케이팝은 BTS 정국이 노래, 춤, 랩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트리플 스레트라는 닉네임을 얻었다고 주목해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정국이 노래, 춤, 랩, 작곡, 프로듀싱, 기타, 드럼 등의 뛰어난 만능인이며 공연에 있어서는 무대 존재감이 신적인 존재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주요 방송사 CNBC 인도네시아는 이 세 가지 스킬로 방탄소년단 정국은 트리플 스레트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그리고 셀레브리톡에서도 방탄소년단 정국, 만능 탤런트로 해외 매체 삼국지 타이틀 획득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다정하고 포근한 한도 초과 현실 남친 위로 전 세계 팬심을 홀렸습니다. 지난 12일 코웨이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델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이 남긴 코웨이 마이 BTS 슬립케어 매트리스 에피소드 프리뷰 영상을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이 중 멤버 정국은 침대에 편안히 앉아 커피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딘가를 응시하며 다정하고 은은한 눈빛을 지어 보이며 커피 향기처럼 부드럽고 강렬한 설렘을 유발했는데요. 또 정국은 달달한 미소를 쏟아내며 로맨틱한 무드를 한껏 발산했습니다. 마치 로맨스 영화 속의 주인공을 보는 듯한 매력을 자아냈는데요. 정국은 깔끔한 화이트 셔츠 하나만 걸쳤음에도 고품격 우아함을 발산하며 꽃미남 자태를 자랑했습니다. 높은 콧대 매혹적인 눈매가 돋보이는 조각상 같은 이목구비로 눈부신 조각미남 비주얼을 뽐내 감탄을 다하내고 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부드러운 커피향 나는 가을 남자, 영화 속에서 커피 마시는 뽐미남 CEO 같아 광고 안 찍고 영화 찍은 전정국씨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비주얼, 피지컬, 눈빛, 순못 3단 콤보를 뽐내며 다크하면서도 시크한 마성의 카리스마를 폭발시켜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약 중인 휠라 코리아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달리는 마음까지 경쾌하게 Rightly up to the running heart라는 주제하에 뉴런3 임펄스 러닝화, 퍼포먼스 아노락 자켓, 하이브리드 우본 레깅스 쇼트 등 제품을 착용한 정국의 화보 사진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정국은 화보에서 깔끔한 올블랙 트레이닝 룩에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인 러닝화를 매칭한 스타일을 특유의 힙하고 우아한 포스로 환상적이게 소화하면서 깊고 강렬한 눈빛으로 화보 속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들었는데요. 정국은 운동으로 만들어진 슬림하고 탄탄한 피지컬로 스타일에 섹시한 남성미를 더했고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치명적인 아우라로 보는 이들을 단번에 매료시켰습니다. 또 정국은 착용한 제품들의 매력을 제대로 살리는 탁월한 포즈를 비롯해 감각적인 표정 등을 연출하며 화보 천재의 면모도 자랑했는데요. 정국은 선이 굵고 화려한 눈부신 이목구비로 물오른 잘생김이 폭발하는 비주얼을 뽐내며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비주얼 피지컬, 눈멋순멋 3단 콤보, 비주얼 피지컬 눈빛 3단 콤보, 패션의 완성은 전정북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정국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봄벽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